수관 씨는 뭐 당연히 세아 씨죠. 너무 궁금할 것 같아. 나한테 몇 명 있었을지랑 뭐라고 있었을지. 누구를 고를까? 내가 맞춰볼까? 수원 씨는 가형. 나는 아닐 것 같아. 아 그래? 나는 뭔가 세아 씨 고를 것 같아. 저는 세아 씨. 저도 세아 씨. 반전 아니야?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좋아하는 사람을 아예 거들떠도 못 보는. 아 거들떠라고 하는 편인데. 아예 시선도 못 주고 다른 분들이랑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있어요. 근데 저는 그거는 아직 서로에 대해 아직 확신이 없어서 다들 소극적인 것 같아요. 지금은. 그래요? 아직 안 지 얼마, 몇 시간도 안 됐잖아요. 오케이. 봅시다. 확인합시다. 진 사람이 딱히 맞는 거예요. 예스. 근데 다른 사람이 있는 데 너무 충격적인데? 내일은 얘기 많이 해요? 그럼 이세아 씨가 아니잖아. 넣었어. 맨 끝자리. 우리 둘 다 틀렸어. 이거 봐. 내가 반대가 있을 수도 그랬잖아. 내가 그래가지고 봐봐. 방금 얘기했잖아요. 아예 눈길을 안 줄 수도 있다고. 근데 그럴 줄 알았어. 빨리 대요. 나 정신 촬영했다 진짜. 한 대만 때려주세요. 그만해 일단. 집에 갈까? 갈까?